야 얘는 왜이렇게 클리어 점수가 낮아 방금 컴맷은 9만점이었던걸로 기억하나네 부메랑이군요 부메랑 1부터 나오는구나 뭐야 아 깜짝이야 나 되게 놀랬어요 방금 철렁했다 아 좀 밑으로 내려가네 아니 내가 그렇게 점프를 빨리했나 아 와 무슨 자비가 없냐 떨어지는 속도 봤어요 완전 빨리 떨어져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좀 먼거 같아가지고 점프를 못했는데 그냥 뛰었어야 되나 아 진짜 아이고 죽었다 어 살았네 아우 와 여기 어렵다 여기 꼭 그거 같은데요 그 롱맨2였나 발판 생기는데 발판 생기는데 거기만큼 어려움인데 아 아 오우 멀어요 역시 멀어요 좀 앞에서 확실히 앞에까지 가있어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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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해무브라더스 af 어우 진짜 멀리 던지네 할인도 좋아 아니 그렇지 나이스 에헤이 안 나가지 안 나가지가 아니라 잠깐만 어디로 가야돼? 어디로 가야돼?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아아아아 오우 보너스 얼굴은 똑같네요 어 어 오우 데미지 봐 우우 거의 반칸 반피 달았어 어 이거 아니지 그렇지 나이스 재수가 좋았어요 아니 왜 여기 다 똑같애 지형이 돌 두개 이거 뭐야 이거 오마이갓 아 얘네 다 미끄러지네 아니 보스가 너무 쉽다 맞으면서 깨겠는데 어우 지진 쩔어 보스가 좀 쉽네요 확실히 원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본데 원 쉬운데 왜 이러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